자 만점으로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웅 선생입니다.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물리원 분석과 전략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짧게는 총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9월달 시험 보기 전에 고3학생이던지 재수생이던지 간에 잘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긴장감도 있고 여러가지 불안감도 있었을 텐데 다시 한번 시험 보느라고 고생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앞으로 이제 70여일 정도가 남았는데 이 70여일이 여러분들한테 행복한 시간은 아닐 거야 사실은. 사실 행복을 위한 시간이겠죠.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좀 소중히 그리고 성실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물리원 요즘에 그 물리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최근에 트렌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시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당연히 전범위에서 고르게 출제가 되었고 개념 위주로 그리고 기출 문제를 기본으로 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은 다 당연한 거야. 그렇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물리원을 공부해 나가야 되는지까지 이번 분석이 끝나지 않고 앞으로의 어떤 학습법까지 같이 이야기를 짧게라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항 구성은 똑같아요. 언제나 그랬듯이 6, 5, 4, 5로 수능과 똑같이 구성이 되어서 출제가 되었다. 이건 뭐 수능도 마찬가지야. 예전에 한번 1단원 문제 한 문제 더 많이 나온 적은 있었지만 딱 한 번이었고 거의 이 문항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킬러는 1단원과 1단원 1단원 유턴 역학 그리고 4단원의 유체 역학에서 요즘에는 출제가 되고 있죠. 돌림힘도 좀 고난도로 출제가 되긴 했었습니다만 요즘에 약간 좀 힘은 빠지고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수능 연속 좀 쉽게 출제가 됐고 이번 시험도 19번 자리에 있긴 했지만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죠. 그렇죠? 점수도 배점을 2점으로 배점을 했습니다. 4페이지에 4문제가 출제되는데 그중에 2문제가 2점 배점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좀 흥미로울 것 같아요. 난이도는 일단 중상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마 상위권 학생들은 좀 쉽게 더 쉽게 느꼈을 것 같아. 요즘에 학생들이 조금 하드한 모의고사라던가 문제집들을 많이 풀다 보니까 상위권 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소화를 했잖아. 소화를 했다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평이하다. 평이하다라고 느낄 정도. 즉 약간 좀 느낌이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이 상위권 학생들은 좀 쉽다라고 느꼈을 수 있어. 평이하다. 지금 나와 있는 선생님들의 어떤 교재들이나 그 교재들의 수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화해왔다면 평이하다고 느꼈을 수 있는데 이제 중하위권. 중위권보다는 중하위권 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소화가 안 됐죠.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당연히 4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풀기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다가 앞쪽에서 상황들이 좀 특이한 것들 그리고 실수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실수 유발인자 문제들이 좀 있어요. 특수상대성 이론 같은 거 있잖아. 단순히 시간 팽창으로 문제 풀었더니 틀리는 거죠.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정말 오랫동안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또 틀리고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어. 그래서 중하위권 학생들은 이 실수를 유발하는 문항들 아직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지금 채점 이게 지금 당일날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돼서 아직 저도 지금 답지는 못 보았거든요. 우리 원구실에서 물론 분석은 다 끝났습니다만 답지도 못 본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아직 채점을 못했을 텐데 물론 지금 이게 업로드 될 때는 아마 다음날 정도 업로드가 될 것 같으니까 채점은 대부분 돼 있겠네요. 실수가 조금 많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실수를 여러분들이 좀 허투루 넘기지 말고 그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중하위권 학생들은 좀 어렵게 평소보다 어렵게 상위권 학생들은 그냥 평이하다. 유평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쉬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 문항 일단 많이 틀린 학생 문제들은 일단 20번이 가장 많이 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학생들도 지금 보니까 20번 유체 문제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설강의 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상황이 특이한 상황. 낯선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런 문제였고 16번이나 17번과 같은 유턴역 아파트 특히 그 로봇이 기둥을 잡고 올라가는 좀 특이한 아주 특이한 케이스의 문제가 있었는데 어려운 것도 아니죠. 단순 개념 문제인데 학생들이 그걸 좀 틀렸더라고요. 틀렸습니다. 해석을 잘 못하니까 이 정도.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좀 더 여기에 추가를 한다고 하면 어렵진 않았지만 돌림이 문제. 그리고 합성자 기장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됐죠. 물론 아마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서 문제를 푼 학생들도 있겠는데 그것보다는 좀 정확하게 접근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 합성자 기장 문제도 있었다. 제가 누누히 얘기했죠. 합성자 기장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다. 사실 이 정도면 합성자 기장 문제 중에서는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런 특상이라던가 또는 합성자 기장 문제, 돌림임 이런 것들이 중급 정도로 나오긴 했는데 그런 곳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맞고 틀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 나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어떤 트렌드를 잠깐 얘기를 해주면 트렌드, 이번 문제를 쭉 보면서 1페이지는 워낙 쉬운 문제들이 나오는데 기본 입자가 이렇게 분류 문제로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제가 항상 강조를 했죠. 분류 문제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전반사에서 그 적외선과 연계된 게 나왔고요. 특수상대성이론, 빛이 거꾸로 편도로 가는 왕복이 아니라 편도일 때 제가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죠. 그것도 그래서 편도 부분 나왔고요. 그리고 9번 같은 경우에 보면 빗면 위에서 두 마리 같이 움직이는 거 있죠. 같은 가속도이고 상대성도를 이용해서 충돌 시간을 빨리 구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출제가 되었고 전화의 재배열이 등장을 했네요. 접촉해서 오랫동안 놔두면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전화를 합성된 알자 전화를 나눠 갖는다. 이런 것도 중요하게 나왔습니다. 4페이지는 늘 유체역학, 돌림임, 그리고 뉴턴역학, 연력학 이 정도. 송전이 쉽게 나온 경향성은 있네요. 이런 것들은 이번 시험의 특징이고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단 9평도 분명히 중요한 시험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기록에 남는 그렇죠? 여러분의 학생부에 기록이 남는 그런 시험은 아니잖아. 그냥 모의평가예요. 올해 수능 이렇게 볼 거니까 잘 준비해놔!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못 본 사람이든 잘 본 사람이든 늘 얘기하는 거지만 못 봤다고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어. 남은 기간이 생각보다 과탐 특히 물리에게는 꽤 여러분들의 실력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잘 본 사람들 이건 뭐 여러분들 저주하는 건 아닌데 잠깐 도움이 되는 얘기를 좀 하면 9평 잘 보고 수능 못 보는 경우가 좀 많아. 재수생들이 대부분 9평은 잘 봤는데 수능을 9평보다 못 보기 때문에 재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 9평을 봤는데 9평보다 수능을 잘 봤어. 그럼 재수를 안 해요. 그냥 맞춰 가지. 생각보다 많은 재수생들을 보게 되면 9평보다 수능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가만히 또 작년을 반추한다고 학생들이. 반추해 보면 9평 이후에 내가 좀 너무 자만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늘 자만하지 마라. 나도 맨날 그 9평 본 다음에 시험 잘 본 애들 위험하다. 자만하지 마라. 라고 잔소리처럼 얘기하는데 그걸 진짜 말 그대로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튼 더 말하면 잔소리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학습법 잠깐 얘기합시다. 자 물리학습법일 텐데 일단 이 특징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무엇의 마지막이다. 바로 교육과정의 마지막이에요. 올해가. 교육과정. 너희들이 내년에 과정이 바뀌는 거 알잖아. 교육과정의 마지막 해의 물리 상황을 본다면 여러분들의 교육과정이 시작된 게 2014학년도인데 2013학년도 정확하게는 2012년 11월 달에 실시가 된 여러분들의 전 교육과정 물리원을 보게 되면 가장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교육과정의 그 마지막 해는요. 여러분들의 실력이 대단히 높아져 있어요. 기출문제가 워낙 다양합니다. 그렇죠? 교육과정이 끝이잖아요. 2014학년도부터 실제로는 2012년도에 예비수능까지 2012 예비수능부터 여러분들의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기출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기출문제 중에 우리한테 필요한 문제들 우리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문제가 700문제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기출문제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지. 그럼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나왔겠죠.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을 보고 공부한 학생들은 어떻겠어? 당연히 수준은 교육과정 여러분들이 올해 무조건 물리 잘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교육과정 전체로 보았을 때 니네 교육과정 2009 개정교육과정이라고 그래 내년부터는 2015학년도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하고 너희들 그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니들이 물리 제일 잘해 그래서 평균적으로 니네가 제일 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게 상향평준화 돼 있다는 거지 상향평준화 기출문제도 많고 공부할 거리도 많단 말이에요 심지어 선생님들의 실력도 높아져 있어요 오랫동안 같은 교과서로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바로 이번 시험에 그걸 여실히 드러내 준다니까요 바로 상황들을 낯설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했잖아요 낯섬 낯설음 물리에서 낯설게 느껴진 어떤 상황들 있잖아요 이건 곧 난이도예요 난이도 문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풀어보고 해설강의 보시면 알겠지만 계산이 없다 계산이 없어요 마치 저희 연구소의 모토 같아요 생각은 깊게 계산은 단순하게 문제 제작할 때 모토거든요 우리 연구소에 그 모토처럼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계산 문제가 없습니다 풀지 말라고 하는 문제도 없어요 다만 처음 보는 상황들 그런 물리는 또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로봇이 얘를 타고 올라가는 타고 올라가는 경경경경이 타고 올라가는 그러면서 얘를 갖다 밀고 가겠지 미는 거에 대한 반전을 받을 텐데 아주 특이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유자관 이런 거 보셨어요? 여기 유자관 이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유자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물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은 늘 예상을 했던 거예요 처음 보는 상황처럼 낯설어 보이는 문제들이 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기본 개념이다 유자관 정적평형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유체육학에서의 어떤 정적평형에 대해서는 너무나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오 특이한데 그럼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풀 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자신감마저 사라지는 거죠 이 낯설음은 난이도로 이어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지 낯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것들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계산 복잡하게 안 내도 돼요 왜? 학생들이 여기에 숨어있는 개념이 되게 쉬운데 그걸 찾는 것조차 어려워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념 기출 다 중요하지만 이 교육과정의 끝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의 끝 교육과정의 끝은 항상 우리가 어떤 것들이 이제 출제될지를 스스로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도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다 이 정도 정도는 생각해 보면서 가는 것도 문제를 막 만들고 일어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문제를 그냥 풀고 끝내고 풀고 끝내고 이런 게 아니라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바뀐다면 이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한 번 정도 더 생각해 보는 시간 그리고 다양한 문항들 다양한 문항들을 접해봐야 돼요 기출 문제는 당연히 기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항들에 대해서 문항들 연습을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예상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알겠죠? 특히 중화위권 학생들은 이번 시험 어렵게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상위권 애들만 다 쉽다고 하는 거야 지금 1등급 원래 맡고 있던 애들 있지 걔들은 평소보다 1등급 맡기 쉬울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까지 받고 있단 말이죠 20번 빼놓고는 뭐 특별히 나를 괴롭힌 게 없는 것 같은데 시간 싸움도 1등급 애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 지금 모의고사 볼 때 시간 분배하고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시간을 줄이는 법 이런 것들 상위권 1, 2등급 애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 저도 요즘에 얘기하잖아요 올해 시험은 앞부분에서 시험 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한 문제 한 문제에서 시간을 줄이는 거는 시험을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앞쪽에 나오는 그 중요한 나오는 주요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제들에 대해서 이게 난이도가 약간씩 높아졌을 때 그걸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한 문제 한 문제를 시험을 보는 게 30분 동안 20문제 놓고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알겠죠? 문제집 같은 거 갖다 놓고 한 문제를 빨리 생각을 생각을 깊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지만 빠르게도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숙달하는 거죠 계속 알겠지? 숙달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이 끝이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이 출제되니까 그 낯선 상황에 대해서 겁먹지 않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고 그랬을 때 거기에 개념들을 빠르게 적용해 보는 그런 것들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이번 9평처럼 상위권 애들은 좋고 중화위권 애들은 힘든 이런 시험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당연히 지금 9평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려고 많이 하잖아 그런데 기본은 뭐라고? 개념이란 말이에요 개념과 기출을 기본으로 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섭렵한다 다만 그게 너무 질이 떨어지는 문제들로 양치기를 하는 방식은 좋지 않으니까 양질의 문제들로 꼼꼼하게 복습하고 분석하는 거 제가 몇 번 특란도 특강이라는 제 책에서도 제가 해법 노트라는 걸 거기다 부록으로 넣어줬었는데 여러분들이 약한 문제들을 분석해서 직접 해법을 적고 그걸 숙지하는 지난주에도 어떤 학생이 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적는 게 쉽지 않더라 날 괴롭히는 문제들에 대한 해설을 직접 손으로 써보는 게 쉽지 않더라 그래 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계속 숙달시키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단 노트보다는 여러분들 좀 더 선별된 엄격하게 선별된 문제들을 가지고 해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마음이 급하면 잘 안 되는 시기이기도 한데 그걸 하는 자들이 만점 받는다 물리원 지금 만점 받기 되게 좋은 상황 아닙니까? 지금 분위기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상위권 애들 물리원 꿀인데? 이러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물리원의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남은 기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생각하시면서 계획을 짜고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설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